네, 휴가철을 맞아서 늘어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씀씀이 정도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안타깝게도 교통사고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2배 이상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요. 따져보니까 2분 20초마다 1건씩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휴가철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부 환규락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휴가철에 정말 그렇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나요? 2분 20초만에 1건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이제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과 8월을 좀 보면요. 이제 하루 평균에 한 616건 정도가 발생하고요. 이걸 계산하면 말씀하셨다시피 2분 20초마다 1건씩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유를 보면은 여름에는 좀 덥고 휴가철이니까는 이제 휴가제로 가는 마음이 좀 들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의력이 조금 낮아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내일과 같이 이제 장마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빗길 운전에 또 조심을 받으시죠. 미끄러우니까. 네, 그렇죠. 미끄러워서 또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운전 경험도 아무래도 사고가 또 뗄래야 뗄 수 없을 것 같아요. 멀리 가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그런가? 네, 그렇죠. 이게 보니까는 운전 경험이 좀 미숙하신 분들, 20대 분들이 이제 휴가 때 주로 이제 차량을 처음 모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또 장거리를 가야 되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차를 모시다 보면은 이제 차가 조금만 엉켜도 바로 이제 당황을 하시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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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 19살 분들, 이 10대 분들도 이때 차를 처음 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평상시보다도 약 사고율이 30% 정도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휴가철 유형별 교통사고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짚어보죠. 첫 번째, 너무 졸려서. 야, 졸음운전이 7월에 968건, 8월에는 946건. 많이 나오네, 여름철에. 이때가 집중되네요. 졸음운전이 굉장히 위험하네요. 졸음운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이제 사실 원인이 좀 있죠.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제에서 너무 많이 먹고. 무리하잖아요, 또. 너무 많이 놀고. 그리고 과음도 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날씨도 덥고 하니까는 졸음운전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제 돌아올 때 졸음운전 많이 하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 이거 좀 주의, 지금 사고 장면이 좀 나오는데. 터널이죠. 네, 이게 터널 안에서 이제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심한 사고로 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휴가철에 이렇게 되면 연쇄추돌로 또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주의를 더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차량 안에서 에어컨을 계속 키지 않습니까? 에어컨을 계속 키다 보면 이제 차량 내 산소가 계속 부족하게 됩니다. 맞아요, 눈도 침침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졸음이 몰려와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 시간마다 한 번씩은 또 차량에 환기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사고들이 다 이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들입니다. 정말 한순간이네요. 다시 봐도 참 끔찍합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는 너무 답답해서라고 돼 있는데 무슨 얘기죠? 과속 사고 치사율 7.8%라고 돼 있네요. 네, 이렇게 뭐 차가 막히고 휴가철이다 보니까 휴가지에 빨리 가서 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하는 마음이 급해서 과속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보니까는 이제 통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제 과속을 하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50대세요.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 좀 약간 특징이 있는데 이제 50대 분들은 좀 나이는 사실 목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이제 뭐 주의력이나 좀 물체에 대한 인식 능력이 조금은 떨어지십니다. 그리고 50대 분들은 이제 운전 경력이 이제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자신감은 있죠. 네, 과신을 하는 경우가 있으셔서 이것이 바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주의력은 떨어지는데 자신만만하고. 네, 그리고 또 50대 분들이 주로 휴가철에 가실 때는 가족들과 같이 가십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사고가 났을 때 좀 큰 사고, 좀 인명피해가 좀 나는 사고. 그러네. 네,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좀 과속하는 경우에는 이게 한 번 부딪히게 되면 순응한 속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출 수가 없어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일가족 자체가 위험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더 안 좋잖아요. 그렇죠. 가장 심각합니다. 마음이 급해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가는 데 막히니까 살짝 앞질러 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앞질러 가고 또 불법 유턴하고 이러다 보면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데 이렇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연쇄 추돌 그리고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고요. 맞부딪히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머리와 머리끼리 맞부딪히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중앙선 침범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대 중과실이라 그래서 이제 가장 좀 경찰이 좀 예의주시하는 또 11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걸리면은 바로 형사처벌입니다. 이런 점을 또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니까 음주운전 얘기인가요? 너무 취해서. 동승자도 처벌된다. 운전자는 현행범이다 이렇게 써있네요.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시던 분이 계속 좀 하시더라고요. 습관적이죠. 약간 습관성이 있으셔서. 그런데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연구기관에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음주운전할 때 어떻게 개인에게 얼마나 손실이 가느냐. 경제적인 손실을 해봤는데 소주 두 잔을 먹었고 음주운전에 걸리면 한 350만 원 정도. 그리고 소주 두 잔을 먹고 사고, 보행자 사고를 냈을 때는 1,800만 원이나 이제 개인적인 손실이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운전을 하실 때, 음주를 하실 때 또 운전이 좀 생각이 나시면은 아이가 1,800만 원짜리 술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2천만 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혹시 음주하셨으면은 대리운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되는 시스템이 전 세계에 없더라고요. 전화만 하면 바로 오죠. 그러니까요. 그걸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게 최선입니다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할 텐데. 지금 좀 전에는 이제 알코올 농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고.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사고에 대해서는. 차량 점검 확실하게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휴가철을 대비해서. 그다음에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은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 보험과는 조금 다르게 운전자의 어떤 형사적, 행정적인 처벌을 조금 보완해 주는 그런 보험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드시면은 아무래도 조금 사고가 나더라도 좀 자신의 책임을 조금 면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을 조금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휴가철 교통 상황도 좀 잘 알고 떠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까요? 미리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하루 평균, 이번 휴가 때 하루 평균 한 480만 명.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1억 100만 명 정도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름 휴가 기계의 60%가 이제 7월과 8월에 이동을 하는 거고요. 이제 고속도로 휴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하는 방향, 이제 집에서 휴가지로 이동하실 때 8월 첫 주, 바로 내일이죠. 7월 29일이 가장 막히고요. 또 오시는 거, 이제 휴가지에서 집으로 오실 때는 8월 1일이 가장 혼잡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을 좀 살피셔서 휴가 계획을 좀 짜실 때나 이동을 하실 때 주의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말, 8월 초에 휴가들을 많이 가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때 가장 놀랐어요. 그래서 7월, 8초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1억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이동 인구를 따지면 그렇고요. 이제 또 왕복으로 계산하면 그게 더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우리는 5천만이긴 한데 사람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걸 다 쳤을 때 이동이 그 정도 된다.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숫자네요. 네, 휴가철 교통사고 3대 유형이라고 저희가 특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졸음운전, 그다음에 마음이 답답해서. 과소. 그리고 음주운전, 이런 거는 평소에도 사실은 많이 하는 사건 유형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교통사고 중에. 그러니까 평소에도 이 세 가지는 하지 말자. 네,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명심을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